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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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 가. 오케이. 팜이하게Too. 오케이. 와라. 세팅 다 해놨어. 너만 오면 고야. 치키브릭잉. 치키브릭잉. 도룩이 아시겠지? 너로... 룸 룸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호호 이리 맛이 없으면 분란해. 아 모르핀 있어? 통째로 옆에? 패스 패스? 여기 비트코인이나 이런거 나올 수도 있어 길카랑 인텔도 나옴 네 확실히 저번 눈내린 패치는 프레임이 오히려 좋아진 느낌이었는데 이번 눈 패치는 프레임이 좀 줄어들었다 아 무능한 가드 브라더가 구독구독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광팽구독 사랑해요 생방 유튜브 영상 꾸준히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문한지 2시 근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한참이시네 하라고 재밌죠? 따봉 아유 어서오세요 와 프레임이 지금 드러브이 장난 아니에요 아래카메리카메리카메리카메리카메리카메라노 저거 그 놈 드리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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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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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오우 갑자기 마음속 나쁜 아이가 속삭였어 못먹네? 좋았어 니가 파밍을 열심히 하면 다시 챙길 수 있을 것이여 흥 M6128 소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해 과연? BP 20발 소타는 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벤트만 아니면 괜찮아. 이벤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여기서 하고 싶은데. 지옥의 방어선이 생각나네. 재밌었죠? 바캉스 바캉스. 바캉스 브라더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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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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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랄랄랄라 마치 AI가 턴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주변 세팅 이런거 상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만났을 때 신화 스키브도 죽여놔야 돼 문을 다 열어놔야 돼 문 닫아 놓으면 오해 에이맨 여기서 누군가 오면 캐비닛에서 띄는 소리를 내는 거지 그리고 나쁘지 않은 거지 괜찮아요 그죠? 이게 진짜 메리 굿이거든 이제 슬슬 들을 때 됐어 얼리버드는 좀 들어보고 위에 파미하고 있어 아 왜 와 아 왜 와 너무 시체가 많이 쌓였다 이거 시체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 안 돼요 시체가 많이 쌓이면 오해야 어? 음수 있나? 어 내가 스케이블든 PMC든 시계 안 쓰고 오해 받을 수가 있어 PMC 진동하자 지금 나가나보다 나가나보다 야 사치푸린다 이게 다 먹었죠 어디 둥지를 까자고 두iej 모서빠를 아 깨끗하게 해 awaken 중앙 셋 으응 아따 스케이브들이 이게 눈치가 없이 그냥 그죠? 자꾸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랑 지금 후보겠다는 거야? 왈리! 이런 거 저런 그죠? 아 판매하고 있는 척 세팅 다 해놨어 너만 오면 고야 너라면 속겠어요? 어이 미친 아 이거 너무 많이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속을 것 같아 아 시체가 제한선을 넘었다 이거 이거 누가 보면 내가 음수인 줄 알 것 같아 지금 아니어도 이거 내가 그냥 내가 딱 보면은 시체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파밍하고 있는 거 보면 PMC라고 생각을 안 해도 음수라고 생각할 듯 티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다못해 그냥 절어버려가지고 아이 조졌어요 또 깨백집 가야되나? 또 백집? 남부는 쟤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이고 우리 순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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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만우절 세팅입니다 티하 초고초고초고 아 우마군브라더가 구독구독구독 초고초고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스캐브잖아 총까지 스캐브야 이번엔 저번엔 총이 좀 티가 나겠는데 이번엔 총까지 스캐브 야 왜 안와? 어이 뭐야 그 수호에 탄창이 확인 만우절이라 친누나한테 여친 생겼다고 뻥쳤더니 용돈 5만원 주던데 이거 환불해야겠지? 뭐? 그런 친누나가 있단 말이야? 친누나한테 잘해 환불해야지 언제 오냐 점프 온다 온다 핌씨 아니겠지 핌씨면 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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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졌다고 하면 용돈이 복사가 됩니다 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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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점프 소리 났는데? 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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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와요? 치키브리키 치키브리키 보니 내가 생각하고 싶어? 안 돼 자 다시 제자리로 아니 나 말하고 죽었어 쏘기 전에 이미 말했어 나 스캐브처럼 생겼니? 하면서 저 친구 했잖아 기회 줬어 날 죽일 기회를 안 죽인건 저 친구 잘못이야 진짜로 왜 이렇게 안오냐 고객님 고객님들 오세요 30분인데 한명밖에 안왔어 아파트에 이거 맞아? 진짜 캐비닛을 열어 소릴내 소릴내 어허 맛있어 지키 브리키 지키 브리키 시작 쇼 시작 시작 neighborhoods 唱 시작 솟 nom 한 sedan 나 패스하고 올라갔니? 아닌데? 아니야 방금 말한 얘는 유저였는데? 냄새 기가 막히게 잘 맞네 이걸 안 와? 유저 바이바바이 와우 쟤 개빡고수야 mp7 들고있어 치킨브리또 치킨브리또 왜 이렇게 많아 사업좀 한다는데요 이렇게 방해하면 어? 다 죽는 수 밖에 없는거야 아니 그치 않아 다단계라뇨 뭐 영업신고증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 그런가? 우리 두산차 밖에 안 남았어요 치킨브리또 치킨브리또 철저 시집으로 추천브리또 치킨브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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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브리 요기서 계속 먹는건 살짝 좀 위험할거같아 너무 맛있거든 내가 총을 보고 위감을 느껴서 죽인거에요 총이 너무 좋더라구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얘를 들고 다니면 뭔가 좀 쎄보이잖아 치킨 브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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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브 어디갔어? 냄새 맡고 갔네? 전사리 넘어났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시체 너무 많다 시체가 너무 많긴 해요 저길 가봐야 되나? 건너서? 그럼 렉수스까지 갔다올까? 원래 가끔 딜리버리 서비스도 나쁘지 않지 미안해요 한국분 원래 인생에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위화감이 빡대는 흔적이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위화감이 그냥 누가 식사를 한 흔적? 아니요 먹자고 잠시만 지금 이렇게 시체를 하면은 조금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스케이버가 먹은것 처럼 하하하하하하 아아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게 중요해 아 이거 김씨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식은거구나 이런거 있잖아 확 세팅을 해놓는게 중요하거든 괜히 또 골치 아픈 애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게임하다 보면 코난이 아닌 이상 이거 짐범밝기 불가능해 짐범밝기 불가능해 빠른 진짜 더 없는걸까? 진짜 더 없는걸까? 나 복고 다녀와도 되는거야? 복고 다녀온 동안 여기 또 한명 오는거 아니지? 없는거 맞지? 갔다 온다 끌고 다녀온.. 아 여기는 ak 새벽지? 다 вот, вот он! 총소리를 내지 마 지킥 물기 얘들 없나? 얘들아! 니들 다 어디 갔어? 나 아직 많이 못 죽였어 유저 한 다섯? 일반 스키브를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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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캐브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니 푸 adhere 하나도 안 돼 치렌사이 후chos 그치 자물쇠 딴다? 피임샷 발색이 몇개 나거든요 저 친구 이세협소 샷 쏠려다가 참았어 조빙 시리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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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다 죽었나봐 이제 더 없나봐 이제 루틴 마무리하고 남부 우리 아까 신라보레이트가 탈출구거든요 아니구나 콜랩스드 크레인이구나 신라보는 전판 죽음판이고 어 그러면 지금 가야겠는데 가긴 해야되니까 붙이면 가야 저 위에서 금고 하나 딱 먹고 나가면 되겠는데 오 에너자이도 좋아 이거지 여기서 이제 딱 인텔이나 이런게 딱 놔주면 짝짝 짝짝도 좋아요 정의는 승리했다 보셨죠 여러분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제가 정의입니다 모두 다같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내 품속에 내 품속에 모조리 들어왔어 얼마나 좋아 어? 어어? 하하하하 아 이거 봐 종이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질 않지 브로들 아하하하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거 맞잖아 너무 맛있잖아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 나르마스 나르마스 충수가 있나 한번 송짝 보고 가죠 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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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het stuk 네? 저는 CMC 지지 엠다르 한팔 한팔이었습니다 나이스 아 좀 잔인하긴 했어요 솔직히 좀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나쁘진 않았다 재미있었습니다 유하 Try 티비 티비 코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